아니 이제 가스렌지를 이거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게 화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요거 안에도 또 불이 있고 밖에도 있고 요거는 여기 여러개가 있는데 이제 안에 밖에 그 뭐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그 뭐지 이게 여기 조절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했더니 이게 지금 7만 8690원 해놓고 이거를 이제 품절이라고 나한테 취소를 했어 근데 지금 품절이 아니야 나한테 품절이라고 품절이라서 안된다고 했더니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길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저기 가스렌지 넣는 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싱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여기에 가스렌지 넣는데 거기가 62cm야 최대 빵빵이 근데 이건 70cm가 넘어 그럼 이게 들어가겠어요? 응? 근데 나는 화구는 요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LG 대리점 가서 이제 봤더니 아니 2구짜리 이제 LG는 안 만들고 린라이 거를 파는데 21만원이야 그래서 뭐 만원 깎아준대 20만 9천원인가 깎아준대 거기에다가 이 그놈 19만원에다가 그리고 또 저기 뭐 설치비에 2만원 들어갔는데 20만원 넘잖아 응? 화구는 개판으로 만들고 이것도 화구가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거 근데 뭐 큰 거 할 때는 겉 두 개를 다 쓰고 안에 줄여서 작은 거 쓸 수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71.5인가 그게 세이지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가? 응? 이거 화구가 요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화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둥글게인데 이게 불이 요 가까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응? 이거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큰 냄비 30 큰 냄비나 이거 요리를 하지 응? 들통이나 넣고 이거 갖고 저기 그 뭐지? 1인 밥을 해먹을 수 있냐고 못 해먹어 그러니까 밥도 맛없고 국도 맹탕이고 깊은 맛이 안 나고 그랬어 응? 미쳐버린다니까 왜 이렇게 성의 없이 해요? 그리고 아니 좀 한쪽만 고장나게 2개 다 고장나냐고 그리고 내가 해서 이거 화구가 그 린나이 것도 이거는 좀 화구가 좀 린나이 거는 화구가 좀 적더라고 근데 2개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안 사고 그냥 왔어 응? 그 어쩌라고 왜 그래요? 응? 이 사업하는 놈들아 이 처지길 놈 새끼들아 왜 그러냐고 이 미친놈들아 이게 화구가 똑같아요 나는 가끔 조리는 거 그 저기 뭐지? 뭐 그 식혜도 해먹고 그 다음에 그 조청 조청할 때는 불이 센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저거 할 때 조청할 때는 좋더라고 그 전에는 몇 시간씩 그렇게 조리했는데 1시간이면 되더라고 아 시발 짜증나 죽겠어 진짜 그럼 3구짜리를 사려면 또 너무 비싸잖아요 28만 원이야 16만 18만 원 27만 나는 그 빌트인을 사고 싶은데 이거 2구짜리잖아 그냥 3구짜리를 18만 원짜리인가 이거 16만 이거 한번 좀 사볼까 이것도 가운데 여기다가 몇 개 그 화구를 뚫어야 돼 이렇게 밖으로만 퍼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 요리가 맛이 없어? 옛날에 가스레인지는 이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나오고 가운데에도 온폭 들어가가지고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화구가 있었어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제 끝